역시 하나의 말씀, 우리 구약 성령 함께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운동하겠습니다. Today'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the Old Testament book of Hegah chapter 2 verse 6 to 9 함께 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운동하겠습니다. 만군의 여호와가 니가 제 많은 거라,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. 더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,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를 기위,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니라.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. 분도 내 것이며, 분도 내 것이며,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.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 하니라.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. 내가 이곳에 통감을 줍니다.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. 아멘